56과,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? 대화 1 2반,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? 아직 아무도 휴가 얘기를 안 해서 휴가를 써도 될지 눈치를 보는 중이야. 7월 말에는 쉬는 공장이 많으니까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. 그때쯤 휴가를 신청해 봐. 그래야겠다. 근데 보통 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어? 1년에 연차 15일까지 쓸 수 있는데 여름 휴가로는 일반적으로 3, 4일 정도 쓰는 편이야. 0.5개의 차이. 15일 정도. 10일 정도. 15일 정도. 아멘